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도 오산 원다육이 나왔답니다. 여기는 오산에 있는 다육농장이구요. 묵둥이 다육이들이 많은 농장이랍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서 같이 쇼핑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글래머가 눈에 띄네요. 글래머가 요렇게 있습니다. 제가 글래머인데 제 몸이 글래머거든요. 얘도 글래머에요. 글래머는 가격이 만원이랍니다. 외두도 있구요. 쌍두가 더 많네요. 쌍두가 굳혀진게 예쁘네요. 글래머가 있구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예쁘다고 했는데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소개 못시켜드리는데 얘는 피치 에스피에요. 피치 에스피인데 요렇게 살구색으로 물드는게 아주 예쁘답니다. 얘가 머리밥이 제일 많구요. 오두네요. 오두. 그리고 요기 삼두 아가가 있어요. 삼두 얘가 수영이 제일 예뻐요. 피치 에스피가 있구요. 얘는 만원입니다. 만원. 그리고 또 누가누가 요렇게 생긴 아기가 있어요. 아기 아기 아가 나유기 바네사랍니다. 바네사. 바네사가 만원이구요. 그리고 단품. 단품이에요. 단품으로 요렇게 블랙퀸이 있네요. 단품 블랙퀸 8천원입니다. 8천원. 또 얘는 누구냐. 얘는 조셀린이에요. 조셀린. 요렇게 연보랏빛. 분홍빛으로 물드는 조셀린이 가격은 8천원이구요. 얘만 쌍두구요. 다 나머지는 다 외두에요. 그리고 분질을 잘하는 레드 벨벳이에요. 레드 벨벳. 요렇게 쌍두가 있구요. 얘는 8천원. 외두가 있어요. 쌍두도 있고 외두도 있는 레드 벨벳은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단품 하나가 나왔네요. 메텔요. 쌍두 메텔이구요. 얘는 진짜 검붉은 색으로 되게 예뻐요. 입장이 짤뚱해지면서 예쁜데 저도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얘는 단품이구요. 쌍두 메텔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미싱유. 얘는 미싱유에요. 미싱유. 외두구요. 5천원이랍니다. 외두. 미싱유가 5천원. 그리고 쌍두도 있어요. 쌍두도. 쌍두도 있는데 얘는 가격이 얼마냐. 보자. 쌍두는 만원이네요. 미싱유는. 쌍두는 만원. 외두는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파이어필라. 딱 두 녀석이 남았구요. 파이어필라. 요렇게 두 녀석이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8천원이구요. 또 너는 누구냐. 얘는 화이트팜이에요. 화이트팜. 외두 화이트팜이 있구요. 쌍두 화이트팜이 있어요. 가격은 쌍두는요. 만원이구요. 외두는 8천원입니다. 쌍두는 화이트팜. 쌍두는 만원. 외두는 8천원. 또 실루엣이 있네요. 실루엣. 실루엣은 5천원이구요. 얘는 몽불랑금이에요. 몽불랑금변이가 왔나봐요. 5천원이구요. 그리고 스위티. 스위티라는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살구빛으로 물드나봐요. 요렇게 생긴 스위티가 8천원입니다. 다음은 헤라가 있어요. 헤라. 많이들 아시는 자육이죠. 목대 요렇게 나온 헤라가 8천원이랍니다. 또 제가 예뻐하는 마이티티가 있어요. 마이티티. 외두구요. 마이티티. 요기 색깔이 진짜 살구빛으로 물드는게 아주 이쁘답니다. 외두 마이티티가 8천원이에요. 8천원. 얘는 오렌지 미인이에요. 완전 얼큰이. 완전 제 손바닥 만원. 오렌지 미인. 오렌지 미인 가격이 만원이네요. 오렌지 미인은 만원. 그리고 안쪽에 요기 보이시나요? 색깔. 완전 홍시 색깔이에요. 얘는 완벽한 홍시 색깔. 샴페인 하이브리드구요. 홍시같은 샴페인 하이브리드는 2만원입니다. 2만원. 폴샤이. 물잘든 폴샤이가 있구요. 폴샤이는 외두 8천원입니다. 폴샤이는 8천원. 그리고 아이스 핑키가 있어요. 아이스 핑키. 얘는 외두는 5천원이구요. 아이스 핑키. 쌍두는 8천원입니다. 요렇게 색깔이 되게 예쁘게 물들었답니다. 물 예쁘게 두둔 아이스 핑키구요. 그리고 자연군생. 제가 커팅이라고 이야기 안하면 거의 대부분 자연군생이에요. 여기 원다욕 사장님이 자연군생을 좋아해서. 얘는 마자린. 마자린이란 아이구요. 얘는 12,000원입니다. 마자린. 12,000원. 그리고 얼큰이 화이트엔젤이 있구요. 화이트엔젤이 얼큰이. 여기 군생을 이루고 있는 얼큰이는 화이트엔젤 2만원입니다. 요기는 머리밥이 좀 더 많은데요. 머리밥이 좀 더 많은데. 좀 덜 굳혀진 애들이구요. 요기는 2만원이고. 요기 쌍두. 쌍두 화이트엔젤은 요렇게 굳혀졌거든요. 쌍두 화이트엔젤은 12,000원이에요. 그리고 샴페인.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샴페인이랍니다. 샴페인은 5천원. 그리고 후레이뉴. 얼큰이. 요기는 얼큰이 후레이뉴구요. 여기 앞에는 조금 더 많이 굳혀진 후레이뉴에요. 후레이뉴들은 각 5천원이랍니다. 각각 5천원. 또 누가 있을까? 얘는 라인벨이에요. 라인벨. 라인벨이란 아이구요. 얘는 만원이에요. 라인벨은 만원. 얘는 커팅군생이에요. 빅토리라는 아이구요. 이렇게 군생. 완전 큰 군생이에요. 완벽하게 큰 군생. 얘는 커팅이고 2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군생 휴밀리스가 있구요. 잘 굳혀진 휴밀리스에요. 하나, 둘, 셋, 넷. 요기 속에 아기자구 말고 큰 얼굴만 사두구요. 얘는 자연군생 휴밀리스. 많이 굳혀진 아이. 2만원이구요. 요 온슬로우. 얘도 많이 굳혀졌죠. 머리밥이 엄청 많아요. 온슬로우도 자연군생 2만원. 그리고 레몬베리 얘도 자연이에요. 자연군생 머리밥이 많구요. 얘도 2만원. 그리고 얘도 자연군생 대룰루에요. 대룰루. 얘는 2만5천원이랍니다. 대룰루 자연군생 머리개수가 엄청나죠. 대룰루 2만5천원이구요. 너는 누구냐. 화녀블랙퀸이에요. 화녀블랙퀸 단품이구요. 쌍두에요. 얘는 8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이 없어서 저번 영상에 소개 못시켜드린 포아르 얘가 뮤즐리에요. 뮤즐리. 뮤즐리는요. 가격이 8천원이랍니다. 뮤즐리 외도 완전 얼큰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이만큼 큰 뮤즐리가 8천원이에요. 얘는 누구냐. 얘는 이름이 아레나스요. 아레나스구요. 이렇게 연두연두한게 아주 예쁘답니다. 아레나스는 8천원. 러브웨이브가 이두가 있구요. 얘는 진짜 장미꽃처럼 생겼어요. 장미꽃처럼 엄청나게 예쁜 러브웨이브에요. 얘는 딱 두 녀석만 남았네요. 얘는 만원이에요. 만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키우시는 펜지. 펜지가 이렇게 얼큰이로 있구요. 펜지는 5천원입니다. 서브림이네요. 얘는 서브림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서브림이 있구요. 얘는 5천원이랍니다. 서브림 5천원. 외도랑 쌍두랑 가격은 같아요. 서브림은 5천원. 그리고 자연곤생 신데렐라가 있구요. 얘는 신데렐라에요. 만원. 그리고 라우이 하이브리드 미인. 제가 집에서 우리집에서 가장 예쁘게 굳혀지고 있다 했죠. 삼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쌍두에요. 쌍두 라우이 하이브리드 미인이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이쁘답니다. 색깔이. 얘는 만원이에요. 그리고 오 요거 색깔 이쁘다. 네르파래요. 네르파. 이쁘지 않나요? 자연곤생이구요. 사두짜리네요. 얘는 사두 네르파구요. 얘는 만원이랍니다. 얼굴이 진짜 예쁘네요. 색깔이. 펠리신호가 있구요. 외드 펠리신호. 얘도 색깔이 물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살국빛이 난게 엄청나게 예쁜 펠리신호가 있고. 외드에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트럼소.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트럼소가 만원이에요. 트럼소 만원이구요. 얘는 화이트 턱식판 삼두구요. 자연곤생이에요. 얘는 만원. 그리고 정월이 있네요. 정월 만원이고. 독일 샴페인 하나 남아있네요. 독일 샴페인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피카래요. 스피카. 처음 보는 다육이네요. 이렇게 생긴 스피카구요. 12,000원이에요. 얘는 크리머. 얘는 크리머구요. 입장 이렇게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독특하게 생긴 크리머가 있구요. 크리머는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루나. 진짜 예쁘게 굳혀지지 않았네요. 색깔이. 색깔이 진짜 예쁘게 살구살구 핑크핑크한게 진짜 예뻐요. 얘들은 루나구요. 루나는 여러개 있어요. 루나는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래머. 아까 전에 큰 글래머하고 지금 또 글래머가 있나요. 8,000원이구요. 여기 일본 라즈. 원종 라즈. 이게 같은 아이죠. 라즈베리 아이스. 얘가 5,000원. 두 녀석. 아 몇... 이렇게 굳혀진 라즈.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가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라즈아가. 라즈아가도 진짜 예쁘게 굳혀져 있죠. 진짜 예쁘게 굳혀진 라즈아가도 5,000원입니다. 아모르파티가 있구요. 이렇게 얼큰이 아모르파티에요. 아모르파티. 얼큰이지만은 굳혀져서 색깔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모르파티 8,000원입니다. 그리고 팥죽색이 나는 트레몰로에요. 초콜릿색. 팥죽색이 나는 트레몰로. 트레몰로는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팥죽색이에요. 트레몰로 만원. 그리고 얘는 스노우루비네요. 스노우루비. 스노우루비 요렇게 굳혀진 아이구요. 색깔이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스노우루비는 만원입니다. 그리고 멜리르. 얼큰이 멜리르구요. 멜리르도 만원입니다. 얘도 색깔이 예뻐요. 뒷입장은 빨갛게 올라오는게. 멜리르 만원이구요. 여기 철하들을 지나서 예쁜 아이들. 철하들이 가득있죠. 오셔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 여기 묵둥이 군생들도 많구요. 대품들도 많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오셔서 요런 아이들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을거에요. 큰애들은 솔직히 배송하기가 힘들어서 오셔서 사가는걸 추천드립니다. 블루아트 철하가 있구요. 블루아트 철하는 3만원이에요. 블루아트 철하 3만원. 그리고 수련 철하가 있어요. 요렇게 예쁜 수련 철하가 2만원이랍니다. 수련 철하는 2만원. 그리고 양진 철하도 있네요. 양진 철하 2만4천원이구요. 약홀 철하 약홀 철하는 4만원이에요. 약홀 철하 4만원. 그리고 루신다 철하래요. 요 색깔이 진짜 이뻐요. 수영도 엄청 예쁘고 색감도 예쁜 루신다 철하는 1만원이랍니다. 멀로로 넘어왔습니다. 멀로 요렇게 얼큰이 멀로 많이 굳혀졌죠? 많이 굳혀진 얼큰이 멀로가 8천원이구요. 요기 보면 왕얼큰이도 있어요. 왕얼큰이도 가격은 같답니다. 사이즈가 제 손보고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멀로 변이가 있구요. 멀로 금변이 얘들은 2만원입니다. 멀로는 8천원 멀로 금변이는 2만원 그리고 이렇게 굳혀진 멀로도 있어요. 완전 오렌지 멀로죠? 완전 오렌지 속으로 굳혀진 멀로도 8천원 그리고 제가 예뻐라 하는 디아나가 있네요. 디아나 입성은 요렇게 생겼구요. 완전 연핑크색으로 백분 속에 핑크색이 싹 올라오는게 엄청나게 단아하게 이쁘답니다. 얘는 8천원이에요. 디아나는 8천원 이두 호리진이 있구요. 호리진 호리진은 만원이랍니다. 호리진 만원 이두도 있구요. 얘는 얼큰이 외두 호리진이에요. 얘도 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예쁜 SP가 있는데 8천원이에요. 또 누구가 있을까 여기다 스타마크 요렇게 스타마크가 있구요. 잘 굳혀져 있죠? 색깔 5천원입니다. 스타마크는 5천원 그리고 예쁜 로사라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얘도 되게 입성이 예뻐요. 층층이 되게 예쁘게 요렇게 뒷입장 이렇게 생겼답니다. 로사라는 만원이에요. 그리고 블랑베리 얘도 얘도 추천해주고 싶은 다육이 블랑베리에요. 요렇게 뒷입장 요렇게 생겼구요. 사이즈는 제 손 보시면 알겠지만 10cm 넘을 것 같아요. 블랑베리 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얘는 저렴하게 과장님이 빼신다 했어요. 머리밥이 요렇게 많구요. 많은 애도 있고 여기 좀 작은 애도 있고 원종 복랑금 이구요. 원종 복랑금 2천원 에 지금 여섯 아이 있거든요. 요기 제일 작은 녀석 보여주려니까 조금 좁네. 잠시만 제일 작은 녀석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건 제일 작은 녀석이구요. 요렇게 있답니다. 얘는 원종 복랑금 2천원 그리고 라라 가 있어요. 금방 아이고 빡빡하게 들어있어서 꺼내기가 힘드네. 라라 완전 얼큰이에요. 완전 얼큰이 라라 가 삼두구요. 얘는 2만원 이에요. 라라 2만원 또 후레뉴 묵둥이 후레뉴들이 있습니다. 후레뉴 묵둥이 얘는 이두거든요. 이두 만원짜리 후레뉴 이두 는 만원 후레뉴 만원이구요. 요 뒤에 삼두 요거는 12,000원 요렇게 군생은 삼두 사두네요. 요 뒤에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사두는 12,000원 만원짜리 후레뉴 12,000원짜리 후레뉴 있구요. 또 포아르가 또 있네. 뮤즐리 뮤즐리 포아르 8,000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또 예쁜 애는 라라 가 있어요. 원종 라라 구요. 원종 라라 얘는 12,000원 이에요. 아까 진 라라랑 얘랑 틀린 얘는 원종 이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큰 거는 그냥 라라 얘는 원종 라라 12,000원 입니다. 여기 옐로우 멜로우 가 있구요. 요렇게 생긴 옐로우 멜로우 얘는 5,000원 이랍니다. 쭉쭉쭉쭉 트럼소 가 보이네요. 트럼소 예쁜이 트럼소 백분이 뽀얀게 진짜 매력있는 아이죠. 뒷입장은 이렇게 빨갛게 물들은 트럼소 에요. 트럼소 가 5,000원 이구요. 그리고 예쁜 아이 하나 또 예쁜 아이 소울 민트랍니다. 소울 민트 요렇게 자연군생 소울 민트 구요. 만원 이랍니다. 소울 민트 만원 이제 다 보여드려 간다 자 다들 좋은거 찜 하셨나요? 수련 군생 있어요. 수련 군생 완전 큰 수련 군생 얘는 2만원 이랍니다. 그리고 잘 굳혀진 아이시 그린 요렇게 짤똥하게 뚱뚱하게 잘 굳혀놨어요. 얼큰이로 완전 짤똥한게 진짜 예쁘답니다. 아이시 그린이 8,000원 이네요. 두 녀석 있어요. 아이시 그린은 8,000원 그리고 마블금이 있구요. 얼큰이 마블금 얘들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렴하게 6,000원 내놨답니다. 마블금 마블금은 6,000원이구요. 두 녀석 있어요. 6,000원 그리고 예쁜 색깔이 예쁜 안젤리나래요. 안젤리나 색이 요렇게 빨갛게 뒷잎장 색깔이구요. 앞에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안젤리나 고요. 안젤리나 만원 이랍니다. 또 누가 있을까 그리고 레몬앤라임 우리가 흔히들 아는 레몬앤라임 말고 얘가 진짜 레몬앤라임 이랍니다. 진짜 레몬앤라임 은 만원 요렇게 생겼답니다. 요렇게 생긴 레몬앤라임 만원 이구요. 그리고 안코르 얘가 굳혀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요것보다 입장이 좀 더 짤뚱해지는데 요렇게 생긴거에요. 약간 샴페인 이랑 비슷해요. 안코르는 만원 이에요. 만원 안코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아 여기 예쁜 샤르먼 이 있네요. 샤르먼 단품이구요. 7,000원 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예쁜 퓨어러브 퓨어러브가 있구요. 5,000원 이구요. 또 옥나비라는 얘가 있네요. 처음 봤네요. 옥나비래요. 옥나비가 단품이구요. 만원 만원 입니다. 아랑드롱이 있구요. 외두 아랑드롱이 5,000원 이구요. 삼두 아랑드롱이 만원 이에요. 얘가 색깔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예쁜 뒷잎장은 왕전홍시 색깔에 요렇게 이쁜 아랑드롱 이에요. 아랑드롱 삼두는 만원 외두는 5,000원 이구요. 그리고 쌍두 스노우바니 가 하나 있네요. 얘는 5,000원 이구요. 사드 아르페주 얘도 단품 이에요. 아르페주 단품 만원 이랍니다. 또 콩지 파츠 가 두 개 있구요. 콩지 파츠 두 녀석 남아있네요. 만원 이구요. 그리고 꼬맹이 휴가 베이브 가 있어요. 요즘 완전 유행 하는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슈가 베이비 하나 가져 있고 두 개 가져 있고 많이 가질수록 예쁜 아이 슈가 베이비 이죠. 얘는 4,000원 이랍니다. 세 녀석 남았네요. 4,000원 그리고 멀록 퀸 삼두 멀록 퀸 이구요. 15,000원 에 있습니다. 예쁜 멀록 퀸 마지막으로 오늘은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아 이거 빠트렸다. 하나하나 다시 소개 세토사 하이브리드 인데요. 얘는 세토사 하이브리드 사장님이 얘를 이제 빼려고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놨답니다. 세토사 하이브리드 구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완전 자연군 생기고요. 얘는 8,000원 이에요. 엄청나게 저렴하게 세토사 하이브리드를 내놨어요. 8,000원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